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OSB 전자공식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연결돼서 종속회사가 비상장에서 하나가 있다. 주요 종속회사 수는 하나 있다. 이게 바우 앤 바우. 바우 뭐고? 바우 와우 코리아. 이 회사를 49.86%를 획득했다. 이 말이지. 이 회사지. 2004년에 설립되었고 22년에 코스닥에서 상장되는데 창업주와 지금 대주주는 달라. 팔았어. 220억인가 회사 지분을 넘겨서 지금 대주주에게 넘겼다. 처음에는 이 회사가 종이포장지 2004년에 페푸드포장지 쌀포장지를 제조하려고 설립을 했는데 2007년에 인쇄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를 발판으로 인쇄보다는 11년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욕이 안났겠나 싶어서 2012년에 인쇄를 주로 하던 건물을 처분하고 반려동물용 페푸드 전문 제조라인으로 개조 정축하면서 페푸드 전문 제조라인으로 정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종이포장지 이런 것을 영업 양도했다. 팔아먹었다. 미국 유기농 인증제도인 USDA NOP 인증을 받고 한국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여 ODM 방식의 프리미엄 유기농 페푸드 제품을 생산 공급. 자체 브랜드인 내추럴 시그니처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페푸드. 프리미엄 페푸드. 주사업으로 영위한다. 신용등급은 A마이너 등급이다. 코스다겐이 22년 10월에 상장되었다. 공동대표 김태준. 처음에 창업자는 김태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무슨 우진바이오로 넘어간게 220을 팔았어요. 회사의 지분들을. 자 2004년엔 종이포장으로 시작했다가 2012년에 반려동물 페푸드. 12년에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제도 오가닉 인증 95% 인증 획득. 16년에 포장지 사업 양도를 하고 19년에 대표이사 김태준에서 강제구. 이게 이제 우진바이오. 여기로 넘어간다. 우진비엔지로 넘어간다. 김태준에서 우진비엔지. 이게 220억에 팔았어요. 220억에. 220억에 지분을 회사를 팔았다. 우진비엔지로. 그래서 지금 우진비엔지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동물주사제, 동물약 뭐 이런 것들 파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이제 상장까지 해서 회사를 올리는. 그래서 2022년에 바우와우 코리아 MOU를 체결하면서 처음에는 14% 34% 해서 총 48.98. 하여튼 49% 정도를 해서 180억에 흡수했다. 바우와우 코리아. 페푸드 브랜드. 인디고 세븐도 2023년 런칭했다. 바우와우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창업을 하고 배합사료 제조업, 공장 사료 제조업, 그리고 대만 국립수위검용원에 등록하고 2008년에. 브라질 리테일 푸드 인증, 그리고 또 뭐 EU 펫푸드 등록, 인도네시아 수출 공장 등록, 베트남 수출 허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잘 나가고.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 탑도 수상했던 회사. 적자인 회사. 그래서 이제 요게 49%의 지분을 가져와서 강제구 아까지는 우진바이오의 강제구. 그 강제구지. 지금 OSP의 강제구 대주주 대표로 딱 통합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다가 반려동물이라고는 용어가 변화되고. 펫푸드란 반려동물의 식품이라고 하고 주로 건식, 마른 것이 주였는데. 그 사료는 수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건식과 반습식, 습식 사료로 되어 있다. 물처럼 묽은 거, 반쭉쭉한 거, 마른 거 이런 거 말한 거지. 한국의 반려견 푸드 시장은 펫문화 선진국인 서유럽이나 오스트리엘라와는 조금 다르게 건식 사료가 차려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습식 사료가 많다는 거지. 통조림 같은 거. 간식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간식은 수시로 먹이니까. 그래서 제조자 판매 가격 보통 한 캔당, 하나당 21년 평균 가격이 한 건식 사료가 5,100원 정도. 아, 5,147억 정도 시장 규모가. 건식은 3,700억, 그리고 습식은 450억, 간식은 949억에 보드씩. 건식이 5,100억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반려묘 사료 또한 요건 반려동물이고, 반려묘는 습식,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육류를 많이 먹으니까 습식 사료 비중이 매우 크다. 고양이 통조림.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게 한국은 건식 사료 비중이 상당히 크다. 반려무에도 25년까지 그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ODM 방식으로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건식 사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22년 연간 생산량의 57%를 마켓셔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지, 반려견 사료의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인증받은 유기농 원료를 주로 사용하고, 유기농의 70%, 유기농의 95% 제품을 인증, 획득한 사료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려묘 사료는, 반려묘은 42% 정도 마켓셰어, 반려견은 57% 마켓셰어, 이렇게 되어 있다. 고양이가 육식성 동물이라는 제약이 있어 공물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유기농 인증 제품, 대신 일부 유기농 원료와 양질의 동물성 원료 기능식 첨가제를 이용해서 슈퍼 프리미엄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고, 22년 하반기부터는 인디고 펫, 포펫 사료 브랜드 런칭을 시작, 이후에는 펫 간식, 브랜드 펫 용품, 브랜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펫포드 근식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고객사의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ODM 사업 부분, 자체 브랜드 개발하는 PB, 자체 브랜드는 PB, 이렇게 있다. 12년 프리미엄 펫 ODM 전문 사료에서 포지션, ODM 전문 사료로 포지션되어 있고, 우리와 ANF, 우리와 마크, 사조동화원, 카길의 그리퓨리나, 풀무원, CFENS, 그리고 국내 굴직 회사들과 실내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유기농 사료뿐 아니라, 그레인프리 사료, 병원용 처방식 사료, 기능성 사료, 유기농 기능성 사료, 곤충을 원료로 하는 사료, 같은 다양한 사료를 생산하고 있었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고객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고, 추가로 펫포드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 뿐 아니라, 기존 업체에서 품질 등에 실망을 하여 믿을 수 있는 제조업체로 옮기려고 하는 업체까지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고객사로는 우성 사료, BM 스마일과 제품 공급 계약을 진행하였고, 모구촌, 이글벳, 정관장, CHD 메딕스, 신규 거래처와 제품 개발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ODM 사업부는, PB 사업부는 포장지에서 건강 웰빙을 떠오르게 하는 시각적 마케팅, 고급 프리미엄 사료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 인플루언서 지원하는 온라인 마케팅, 21년 강아지 1편, 고양이 1편, 제품 촬영 광고를 제작하고, 2D 모션, 그래픽 바이럴 광고 5편, 제품 효능 효과, 테크니컬 무브 2편, 제품 공정 홍보 영상 제작 완료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22년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펫 사료 브랜드인 인디고 독 3종, 캣 3종을 런칭하고, 인디고 세븐 독 3종, 캣 2종을 추가 런칭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고 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ODM 전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펫푸드에서 제품 매출의 비중이 92%가 ODM 매출을 통해서 달성되고 있다. 그 제품 중에 92%가 지금 생산한 제품이 ODM, 마크는 주문 들어오는 그 회사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직접 개발한 마크만 주는 그 매출인 거지 ODM, ODM과 다른 거지. ODM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거고, ODM은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너희들이 만들어줘, 이런 걸로 만들어줘 그러면 직접 만드는 거고, PB 매출 비중은 8%다. 펫푸드 유통 과정의 특성상, 제조사, 고객, 대리점, 소매, 소비자 유통 단계를 거치며 판매가격이 증가하고, 당사와 같은 ODM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출한 21년 기준 당사의 유기농 펫푸드 시장 점유율은 6,130톤 중 3,160톤을 제조해서 거의 52%를 점유한다. 유기농 펫푸드 시장에서 6,130톤 중 3,160톤을 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52% 유기농. 자, 반려동물 마리수 15년에 513마리, 221년에 518마리. 이게 덜쭉날쭉은 하지만, 쉽게 버리고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문화가 안 된다라는 거겠지. 국민소득 증가와 현대화 기계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외로움의 공허함을 경험하고,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안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뭐 또 뭐도 마쳐야 되니까. 동물은 안 그렇잖아, 맞지. 1인 가정이 늘어나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인간의 소외와 고독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생에 반려가 될 반려동물을 찾게 되었다. 국내 반려동물의 수와 보유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더 많대. 초기에는 거의 100%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는 100% 수입산인데, 간식도 일본산, 중국산이 주종이고, 우리나라 페푸드 역사는 길어가야 3, 40년 정도로 생각되는데, 80년대 후반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던 회사가 반려용 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유명 기업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진출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페푸드 분야에서 펫 휴머나이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펫이 사람처럼, 펫 휴머나이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 개념이 아닌,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는 걸 말하는데, 펫푸드 시장에서는 고급화, 휴머나이제이션 현상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기조 확산에 따른 것을 판단된다. 키즈 산업에서 VIP가 생겨난 것과 유사하는데, 왕자 공주와 같이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VIP라고 하네. 펫 시장에서는 VIP, Very Important Pet,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이론으로 생산한 펫팸족이 늘고,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 안정성과 품질 보증된 고급 수제 간식 등을 제공하는 펫쉐프족도 생겨나고, 펫푸드의 개념 또한 기존 사료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급화 세분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구매 시 반려동물의 기어돌과 안전성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파악된다. 이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30대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온라인이 더 가속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5%, 펫샵 18%, 마트 슈퍼 편의점이 17%, 동밀봉은 8% 그렇게 되어 있고, 온라인 채널 펫푸드 판매는 18년 같은 경우는 49% 점유율, 19년에 53% 점차 증가하는 거지. 점차 증가해. 그래서 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이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이 55% 점유율, 2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입양문화가 활발해 된 시기는 2010년 이후부터인데, 평균 기대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현상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입양을 했으면 한 15년 산다고 하면 2025년 정도 말하자라.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노령화됐단 말이지. 노령화되면 우리의 노예는 이기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다보니까 독보적인 특허출업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처방식 사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반려동물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 공급할 예정이고, 관절, 피부, 피모 개선, 장건강 개선, 수분 흡수, 체중 개선, 다양한 기능성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더불어 닥터 IMB와 함께 25년 타겟으로 종량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근감소증 펫푸드 예방 조성물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펫푸드뿐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점착돼서 반려동물에 대한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다. 비전은 종속에서 바우와우키리아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 개발한 반려동물, 반습식 사료, 화학식 사료, 오픈, 베이커 사료, 다양한 간식, 저키, 육포, 껌, 비스킷, 크로와상, 짜먹는 간식, 단백질, 바, 음료 생산 판매하고 있고, 높은 신뢰도에 기반한 제품을 공급해서, 미국 유기농 인증, 한국 유기농 인증, 국내 최초 세계식품안전협회 인증, SQF 레벨 3단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등록 성분 분석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료로부터 제품에까지 최고고 품질을 끊임없이 분석, 품질관리 활동으로 자사의 제품 경쟁력을 통해 국내 30개 유통채널 외에도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22년 자사 제품 매출 비율 중인 78%, 해외 수출이 31%를 달성했다. 30%를 수출한단 말이지. 반려동물 입양문화에 발달이 된 10년 이내의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고기능성 간식 제품 개발 공급 중이고, 치화 상태와 서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성 처방식, 반습식 사료, 화식 사료, 브랜드를 개발 런칭하여, 기존 오프라인 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시장을 적극 공량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ODM 형태로 거래처가 제조 공급한다. ODM 매출, ODM, ANF, 60% 유기농, 연령별 캣 사료, ODM 제품, 70% 유기농, 특허받은 사균체를 첨가해서 70% 유기농, 고양이로부터 체중관리 이런 것들, 자체 이런 것은 개 사료, 해외 판권에 있는 것, 기능성 사료, 면역, 피부, 피모, 눈물자국 개선, 특허출현물질 이런 것들 쭉쭉쭉쭉쭉쭉 들어간다. 제품은 유기농 70%, 95% 인증 제품, 유기농 기반의 프리미엄 페프드, 그러니까 이 회사는 프리미엄급 페프드인 게 그냥 일반 사료 이런 게 아니라 프리미엄, 유기농이 들어가서 좀 비싸다라는 거지. 친환경 농업, 육성, 유기농 식품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받고 전체 배합 비중이 70% 이상 사용해서 인증받은 유기농 사료로 유기농 원료 비중에 따라 70% 인증 제품과 95% 인증 제품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USDA 식품에 사용되는 동식물성 원료와 사육, 재배, 수확, 처리 과정에서 합성화학물질, 성장, 호르몬, 방부제, 보존제, 부산물, 유전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NOP, 내셔널 오가닉 프로그램 규정에 의해서 유기농 인증을 해주는데 페프드도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의외로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하면 유기농 농사질라고 하면 자기만 유기농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반경 얼마까지, 약 날라오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걸로 허가해 주거든. 그러면 또 벌레 얼마 먹노? 쉽지 않다니까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근데 이걸 이런 걸로 한다는 거지. 유기농 원료는 일반 원료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 40% 항산화, 저항하다, 산화, 노화되는 걸 저항하는 물질이 40%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각종 비타민과 미나리아 함량도 더 높고 아토피, 알러지, 피부, 피모 개선에 도움 준다. 털, 빛 도움 준다. 유기농 원료를 일부 사용해서 유기농 기반의 기능성 처방식 사료를 생산하고 기능성 사료는 관절, 피부, 피모, 눈물, 요러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공급하고 있다. 경기변동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으로는 국가유가, 금리, GDP, 물가 환율 등이 있는데 한 3년간 매출 분석을 보면 경기변동과는 크게 연관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업은 국민소득 가계 경제 수준과 연관이 있고 테스트 산업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시장이 커지는데 국민소득 만 달러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고 만 달러면 2만 달러부터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 발전하고 3만 달러 넘어가면서 반려동물을 인격화하는 게 나타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진행되면 사료와 같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 공급은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생각한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밥 우리 사람 먹던 거 그냥 주는데 지금 기겁하잖아. 사람 먹던 거 못 주잖아. 안 주잖아. 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 옛날에 내 클 때만 하더라도 개밥은 그냥 밤만 먹고 주는 거지. 개는 그런 거 주는 거지. 맞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지. 먹고 살만 해가지고 그래 돼 있다. 인정받는 거 애완동물 유기 가공품 70%, 95% 이런 것들이 있다. 고객 불만 처리 절차 뭐 해석 인정도 받았고 이런 것도 있고 원재료 뭐 배합 원재료 가게 연어연분 원재료 가게 연어 쌀 우진 믹스 뭐 개육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생산 실적 ODM 제품은 69.9%의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고 PV 제품은 가동률이 4.9% 합의 평균 가동률이 74% 정도 돌아간다. 요렇게 돼 있다.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 요번에 증가시키는 게 어 2300만원 아 1200만원 정도 됐네. 매출 내수 수출 PV 제품 수출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도 돼 있다. 지금은 요게 우리 바우아우 매출이 이제 좀 안 잡혀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바우아우 매출까지 잡혀 아 바우아우 매출이 잡혔구나. 그거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러면 조금 달라지는 그렇게 돼 있다. 주로 B2B 영업을 주로 하고 회사 대 회사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현업에서 10년 이상 공장 운영과 제품 개발 경력이 있는 인력을 필두로 조직 구성되어 있고 펫포드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과 기존 거래처와의 품질적인 문제 등으로 새로운 제조업체를 찾는 기업 그리고 프리미엄 및 유기농 제품을 라인으로 하는 기업이 주 타겟으로 되고 있다. 국내 필드 영업과 인터넷 전자 상관을 통한 온라인 영업 B2C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면서 이제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바로 고객한테 직접 한다라는 거 자기 자체 소핑몰 그런 거겠지. 모 회사인 우진비엔지 요게 모 회사지 해외 사업팀을 함께 우진비엔지가 이제 동물성 이제 뭐 주사약 이런 것들인데 그거 해외 사업팀과 함께 모 회사에 우리 주사도 있는데 우리 사료도 좋은 거 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제품 랜딩과 수출을 모색하여 현재 베트남과 홍콩에 수출하고 칠레,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 계속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야옹아 멍멍해봐 뭐 이런 것들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은 거래처 홍콩, 베트남, 바레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다 직접 간다는 거지 대금 회수 시점은 1개월 안에 100% 받고 뭐 온라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데 대금 회수 조건은 8일 안에 100% 받고 뭐 이런 것들. 얘들 같은 경우도 매출 채권 회수율이 거의 100%로 거의 다 들어오더라. 주요 매출출 A사가 31억 이렇게. ODM 시장 제품, ODM 시장 전략은 품질을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해서 판매하는 확대 국내는 12년 이래 프리미엄, 펫, ODM 전문 사료로 포지션을 딱 자리 잡았다는 거지. 이 회사는, OSP는 프리미엄, 펫, ODM 전문 회사 딱 만들어준다. 우리와 사주동화원, 카겔레, 그리퓨리나 아까 전에 했던 것들. 자세 제품 전략,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고 포장지에서 웰빙 또는 시각적 마케팅, 프리미엄 사료를 넓게 홍보할 수 있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아까 전에 말했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21년 세계적인 골프 선수면서 애견인으로 알려진 박인비 그래서 US 오픈의 우승자인 김아람, 김아림, 그리고 김지영, 최예림 후원 계약을 체결, 적극적인 기업 이미지 마케팅 박인비 선수와 후원 계약을 갱신하고 지속적인 기업 이미지 마케팅 21년 강아지 한 편, 고양이 한 편, 영화도 찍고 인디고 3종, 캣 3종 이렇게도 만들고 있고 영업 인프라, 이커머스 팀도 조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막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명인 프로골프 박인비 같은 브랜드 인지를 제거하고 해외 거래처와의 협력 마케팅 소비자의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품질 원료 유기농 슈퍼 프리미엄 사료에 대한 친밀도를 증대시키고 기존 홍콩, 베트남, 바레인뿐 아니라 아마존, 일본, 쇼피,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이런 제품 등록을 완료해서 온라인 매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싱가폴,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제품 등록을 진행해서 해외 수출 확대를 진행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해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왕홍, 왕홍이라 있네요. 왕루어홍, 브랜드 왕루어홍론 왕루어홍론이 온라인상에 유명해서래요. 50만 명이 그래 유명하나 5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블로그를 일컫는 신조어로 중국 언론이 왕홍경제 규모가 18조에 이른다는 조사기를 내았을 정도로 왕홍이 좀 인기 있는 모양이네. 하단 모양이다. 왕홍 라이브 판매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다. 해외 광고 이렇게 있다. 부채 비율은 자본 조달 비율 다 해서 총차익금 다 나누고 현금성 자산 나눠서 하니까 부채 비율은 30% 나오더라. 이런 거 있고, 금리 차익금 이자가 1% 하락하면 2200만 명이 너무 의미 없는 게 너무 낮으니까. 20년 12월에 기업 부설 연구개발 부설을 설립하고 연구개발 조직은 크게 반려동물 사료, 섭취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사용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 연구 요거 동물용 의약품 연구 개발은 우진바이오 그쪽에서 주로 맞고 연구개발 조직 동물용 사료 연구 요쪽은 애들이 하는 거. 사료 연구 분야가 가동되고 있고 사료 분석과 신제품 표물로 구성 및 사료 영양학 연구에 정중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동물약품 연구는 닥터 아이엠비와 함께 하고 있고 닥터 아이엠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파장빛에 반응하여 염증 종량 완화하는 광감감제를 개발하고 있다. 신약을 개발 중이다. 와 신기하다. 이런 것들. 연구비는 지금 5천만 원을 썼고 1.2%에 달한다. 매출에. 작년 2억 썼고 1.2% 첫 번째 기능성 원료 개발 분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의 매력력을 진정시키는 유산균 관련 원료를 사용한 사료 개발 천년물을 사용한 기능성 유기농 사료 개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처방식 사료 개발 분야로서 비만견 노령견을 타깃으로 특별기능성 처방식 사료 개발 마지막으로 특수 원료를 이용해서 동물약품 및 기능성 제품 신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성 처방식 동물약품 특수 목적 이런 것들. 기능성 원료 개발 분야로 락토, 바실러스, 루테리, 바실러스, 아시도, 필루스 기능성 사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효능을 증진시키는 이런 것들. OSP, 우진, BNG, 전북대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햄프시드, 곤충 단백질, 천연 물질을 원료하는 기능성 원료도 개발 중이고 펫 고령화에 따라서 노령근, 노령근은 턱이 약하고 이도 불안하기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것 이런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특수 목적 처방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령견을 타깃으로 근감소증 예방 목적 원료물질 발굴 처방식 사료 개발 연구증 많은 것들. 개와 고양이에서 비만 동물의 체중 과하다, 혈중 콜레스토로 증가, 혈관 계통의 질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원료 발굴 및 사료 개발 연구도 하고 있고 뻔한 거지 맞지. 동물약품 특수 목적 기능성 제품 분야로 닥터 IMB와 함께 PDP 광역학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광역학 치료제 PDP는 세포 내의 광독성을 유발하여 악성 세포 내 세균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연어에서 추출한 PDRN를 활용해서 동물약품 개발에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와 간식을 개발하는 연구를 바이오메드펜과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설사와 질병, 고온 환경의 노출, 운동으로 인해서 전해질을 상실했을 경우 빠른 체외 공급과 탈수 개선을 위한 동물의 전해질 보충제를 연구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으로는 특허 이런 것들도 전해질 비싼 이런 것들은 쭉 있다는 거지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반려견 사료, 반려묘 사료, 반려견이 57%, 반려묘가 35% 이게 비등비등해 개가 좀 더 많이 먹는다 이거지 2020년 자사 브랜드인 내추럴 시그니처를 출시해서 베트남 홍콩에 첫 수출하고 동남아 국가에 진출해서 프리미엄 사료를 소개하면서 슈퍼 프리미엄 사료 및 유기농 사료군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프리미엄 사료 소비자가 급증하는 트렌드를 감안해서 당사의 프리미엄 사료군을 소개해서 더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갈 것이다. 22년 하반기에는 펫 프리미엄 사료인 인디고, 바이오, 내추레이션, 개 3종, 고양이 3종 런칭했고 2023년 인디고 세븐, 독 3종, 캣 3종 추가 런칭 이렇게 베트남, 바레인, 홍콩, 필리핀, 태국 이렇게 나간다. 펫케어 시장에는 크기는 북미가 가장 큰데 연평균 성장률은 5, 6%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5, 6%도 높은 편이지만 AI하고 우리 보안 쪽은 20%씩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낮다 맞지. 그거 뭐 화장품도 10%씩 성장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연평균 1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3%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라틴 아메리카도 11% 동유럽 국가들도 10%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도 한 8% 호주가 한 4% 서유럽 국가도 한 3%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북미가 가장 크지만 성장률은 아시아 태평양이 13% 제일 크다는 소리지. 자 제문은 입으로! 자 제문은 입으로! 224 225 28 30 226 27